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는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의 항소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앞서 1심 재판부는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.367%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.